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누구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무슨 말씀을 전파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 장세기 3장을 봐봐라. 장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체들을 아담에게 불러서 소개하면서 네 생각대로 어떻게 이름을 정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쭉 병자들을 고쳐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되는 문둥병까지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센 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지. 왜?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님이 고쳐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보다 더 센 하나님이지. 너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어떤 하나님이야? 죄가 많으면 벌 주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즉 어떤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던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놈의 자식들은 병을 걸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한 그런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중풍병에 걸리게 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걸리게 한 그 병을 치유해버렸어.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조건적 또는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적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다. 율법적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사실은 없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 중풍 환자를 볼 때 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저렇게 인간을 저런 병을 걸리게 하는구나. 그거를 완전히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환자 열 명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어떻게? 멀리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분은 문둥병 환자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다. 아무도. 왜? 죄가 많으니까 벌 받아 싸지. 그러나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 저분은 우리 같은 문둥병 환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거를 믿었다. 문둥병 환자, 나 같은 문둥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시구나. 그러면 나 같은 죄가 많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구나.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저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를 믿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더 이상 들었을 틈이 없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는 못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요? 침상을 내 사람이 메고 왔어요. 내 사람이 메고 왔더라. 본인이 걸어서 못 오니까 내 사람, 그것도 비리비리한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에요? 용력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주고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나같이 죄 많은 놈을 고쳐주시겠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분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더라. 그러니 나같은 죄인도 어떻게 사랑해 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람이 여기 보면 아들들이 그러지도 않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용력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였어요. 자, 그런데 메고 왔는데 그러나 군중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지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네 사람들은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를 예수님 앞에다 어떻게? 갖다 놔줘. 이 사람 돈 많이 물어 내게 생겨서 그렇죠? 지붕도 떨어졌으니까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저런 하나님 문둥병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중풍병자,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돈을 애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침청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은 안 고쳐주고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보통 환자들은 병부터 싹 고쳐버려요.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사해주려면 용서를 해주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회개해?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용서하거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와 혜령이가 박수 친다. 신났다. 나 신났어. 기분좋아. 병 낫는 것도 회개하라고 회개를 요구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은 뭐라고 해요? 충풍 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제가 시간이 되면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회개는 이런 거구나. 우리는 회개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많이 했어요. 우리 인간사회에 우리 조건적인 인간사회에서는 회개가 뭐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빌어라 이거예요. 빌어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용서를 하지.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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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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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안 받을라고 하는 거예요. 벌로 안 받을라.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회개야. 하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렌의 동산, 동산에서 여자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두렵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면 숨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 결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누릴 수가 없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죽어가는 유전자가 꺼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회개도 안 했는데 지금 유전자가 켜지고 있고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다. 암세포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거에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애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회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 안 하면 어떡해? 벌 받을 거에요.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어떤 엄마하고 어린 딸이 네 살 다섯 살 정도 되는 딸이 강가로 소풍을 나갔다 합시다. 오늘 우리 하순이하고 강에 가서 소풍을 가자. 그래서 김밥도 싸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귤도 몇 개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준비하는 동안 딸은 강가로 가 봤어. 그래서 엄마가 하순아 오늘은 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너무 세게 흐르니까 들어가면 안 돼. 하순이가 엄마 걱정 마 그러고 갔다. 강가에 가서 가만 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있어. 엄마 뭐 한가 보니까 엄마는 바빠 지금. 응? 한 발짝만 들어가면 뭐 해요? 물고기가 잡힐 것 같아. 그래서 한 발짝 딱 디디고 들어가서 물고기 잡느라고 쫙 했는데 쭉 가다가 미끄러져서 물이 빠져 버렸어. 이제 큰일 났어? 응? 이제 죽는 거야? 그때 이제 급해서 엄마 하고 불렀어. 엄마가 막 뛰어왔어. 뛰어와가지고 회개해 살려주지. 여러분 인간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단 조건 없이 물에서 건져내고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해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하면 빠져 죽으라고? 난 몰라.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이 훨씬 더 커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회개 안 하면 병도 안 낳게 해주고 구원 안 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반대하고요. 여기서 그냥 내려와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중풍을 낳게 해 주지.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참 많은 죄를 어떻게 지었던 사람 같아. 사기도 많이 치고 아마 여러분 이 분은 용역도 이렇게 네 사람이나 구한 것을 보면 돈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돈 있는 이유가 왜 있을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 수단이 수원이 아주 좋은데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자기가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면 누가 사람들이 매고 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은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풍이란 병을 줬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뭐예요? 천국은 가기는 뭐예요? 그걸 놓고 자기가 지금 중풍병으로 곧 죽을 텐데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겠구나? 지옥, 홀홀 불타는 지옥이겠구나. 내가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래서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죄의 사함을 좀 받을 수가 없을까? 그래 가지고 생각해 낸 게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용역들을 해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중풍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문둥병자까지 그것도 어디 사람 문둥병자까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까지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을 고쳤다고 그러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울둥병자를 고쳐 주셨다면 자기가 가서 만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그 절망감과 그 두려움 예수님이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이 환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중풍 낳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다른 곳을 보면 누가보금 같은 얘기가 누가보금 5장에 나옵니다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해서 폐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소자야 아들아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는 안심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나는 지옥행이야 영원한 불에 태워지 아 아 그 두려움 예수님이 뭐라그래요? 안심해 내 죄사함을 받았어 아 아 여러분 자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회계없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엄마가 회계를 그 물에 빠진 딸에게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 물로 뛰어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다가 거기 나뭇가지가 어떻게 부러져서 그렇게 엄마도 피가 났어 이 팔이 찢어졌어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딸을 구했어 그래서 딸이 나오면서 엄마 엄마도 피 났어 그래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강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엄마는 내가 안 미워? 믿긴 뭘 미워? 나는 엄마가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 딸이 나중에 회계해야 될 게 뭐를 회계해야 돼요?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건져 주지 않을 줄로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엄마를 무슨 적으로 생각했다? 조건 적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러면 딸이 회계한 건 뭐예요? 구원을 먼저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가 엄마를 조건적 엄마인 줄로 오해했던 것을 회계해야지 그렇죠? 구원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 아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조건적 엄마가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내가 그걸 몰랐어 그게 회계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계를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 봐야 회계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죠 내가 회계를 해야만 구원을 해 주시겠지 라고 회계하면 그거는 그건 회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는 거다 이 말이야 회계는 비는 게 아니에요 회계는 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생각이 어떻게 나는 철저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구나 우리 엄마는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내가 엄마를 본 것보다 더 뭐요 엄마가 너무너무 좋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즐거운 거에요 아니요 회계같이 즐거운 게 우와 나는 혼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우리 엄마가 여기 팔이 찢겨서 피를 흘려 가면서도 나를 어떻게 말 안 듣고 물에 빠진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구나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고아가 된 것 같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다 응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7살짜리 상구가 우울증에 걸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나를 버린 엄마라고 오해하면 병나요 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병날 수밖에 없어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계를 해야만 어떻게 천국을 감당하고 그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원의 회계라는 조건은 없다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그 책을 다시 내볼까 하는데 이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돼 왜 이 세상 생각 사람의 생각 하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 사랑 땅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공격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그걸 당했어?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오를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공격받고 사형당했잖아요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오늘날도 아직도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냥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또라이가 돼 버려 진짜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상당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말 한마디만 툭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됐으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박사님은 그러시는데 회개 안 해도 이렇게 되면 이제 박사님도 또라이가 만드는 거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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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서기관이라는 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을 요즘 말하면 신학대 교수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여러분 죄는 누구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근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중풍 그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로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구나 나는 죄가 많아서 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제사장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지 않는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나일지라도 내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은 큰 감동이 되어 있었어 이렇게 감 하고 뭐 할 때 동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바닥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병 났는 것 보다 병이 정말로 나으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감동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감동 좀 받도록 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안 믿으면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왜 안 믿으면 오지도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조건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는 것은 누구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성령의 음성 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켜서 자기를 매고 이렇게 온 만큼 내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지붕을 뚫을 만큼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남의 집 지붕 뚫은 놈도 고쳐줍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아주 이게 복잡해진다고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데 벌써 그 젊은 목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저 젊은 목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봐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고치잖아 이런 것을 믿고 그러면 나도 가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안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안 봐도 믿음을 믿음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좀 시끄러워요. 뭐라고 아시겠죠? 믿음이 보통 믿음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믿음이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이 제가 믿음이 다른사람들도 다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믿음이 보면, 참 안 믿기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믿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왜 안 믿기겠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참 안 믿겨요. 그렇죠? 왜? 또 안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 벌 줄 테니까. 그래서 믿음부터 성령이 여기 이 증평평자가 성령이 예수께 가봐라 하는 믿음을 주려고 할 때 거절을 했으면 올까? 안 올까? 그렇지요. 그래서 믿음부터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만나면 생명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왜? 자기가 사람인데 말이야.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르사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하러 온 거야? 죄를 사하러 온 거야. 어떻게 사하러 온 거야? 우리의 죽음을,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도록 그거 하러 온다.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한 생각이란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조건적인 생각? 죄가 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중풍병으로 지금 벌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 죄 때문에 중풍이라는 벌을 내렸는데 네가 뭐 죄를 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풍병 준 하나님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생각은 다 그게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여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한 순간 그게 악한 생각이다. 선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게 선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의 본래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벌을 줘서 충풍 걸렸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쯤이야 문제없다. 뭐를 고치는 게 힘들다? 그 생각을 고치는 게 힘들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10명의 문등병 환자를 다 낳게 했어요. 그런데 9명은 생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문등병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 희한하게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문등병자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 낳는 것은 문제없다. 쉽다. 죄사하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올바로 깨닫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 낳기를 원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들 보라고 내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병 고쳐주셔버렸어. 뭐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힘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야 그랬지? 그러면 죄가 사해졌으면 병 낫겠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서이고 왔는데 할 말이 뭐예요? 그래서 병을 일단 고쳐줬다면 그 말은 죄를 사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야. 죄라는 것이 다 스트레스로 붙어오는데 스트레스의 뿌리는 다 이기심, 욕심, 두려움, 위선, 경쟁심 그 모든 뿌리는 이기심, 욕심의 뿌리는 어디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경쟁심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사해지니까 뭐예요? 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를 받아들이면 병도 낫게 되어 있다. 아,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이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놨습니다. 두려워하야를 다른 번역판으로 보면 무리가 이를 보고 뭐예요? 놀라며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다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을 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구나. 그래서 우리도 너무너무 놀라우면 뭐라고 해요? 경상도 여자들은 아이고, 무시라 해요. 맞지요? 아이고, 무시라 해요. 그게 뭐 겁난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보고 놀래라 이 말입니다. 놀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동 좀 받으라는 말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타나면 좀 슬슬 기고 그래. 그런 것은 조건적으로 가르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놀랄 놓자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전자 많이 켜졌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리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우리의 병든 유전자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생명에 촉촉이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질병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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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